말씀 나온 김에 그 선생님 빅데이터 스터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빅데이터 스터디의 어떤 디노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외연과 그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입문학자로서 또 디지털 입문학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지식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분은 소동파라는 분입니다. 소동파라는 분이 쓴 그림은 아니고요. 이분이 쓴 비평을 비평을 좋아해 가지고 사실 피터볼 하버드 피터볼 교수님 제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글 중 하나인 그걸 이해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도 그 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슬라이드 앞에 있는 저를 이렇게 집어 놓고요. 제 개인 웹사이트도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콩콩대학교 인문대 역사학부의 디지털 입문학 조교수로 있고요. 이따가 소개할 BA HDT라고 하는 저희의 디지털 입문학 학사 프로그램의 부주임 교수로도 있습니다. 부주임으로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소개를 시작할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한국 국적이 없고요. 일곱 살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거기서 컴퓨터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두 번째로 캐나다로 갔는데 첫 번째 이민하고 두 번째 이민 가는 사이에 몇 개월 동안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때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처음으로 코딩을 배웠어요. 286 플러피 디스크 두 개 있는 거 삼국지 게임 하면서 베이직 프로그램을 배웠거든요. 그게 93년도였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컴퓨터는 그게 처음이자 거의 다였고요. 그 이후에는 덕컴 시대 때 독학했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과인지 문과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학부로 들어갔고 아버지는 제가 컴공으로 갈 줄 알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는 컴공에는 한 번도 진입을 안 했고 뜬금없이 UBC에서 한문에 푹 빠져가지고 인문학으로 갔습니다. 인문학을 쭉 갔고 원래는 컴퓨터 쪽으로 IT 분야로 진로를 잡으려다가 그 꿈을 버리고 대학원에 갔는데 피터볼이라는 중국 쪽 지도를 해 주신 박사 공부를 할 때 지도해 주신 분이 2008년에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대학원 세미나를 처음 개설하셔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2008년에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분야에 진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원래 좋아했던 컴퓨터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다시 살리고 병행을 시켰습니다. 한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코딩도 계속하고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딩 쪽보다는 그때는 데이터가 없어서 막 헤맸죠. 이때는 정말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기 시작했던 시기였고 이때부터 막 찾아다녔죠. MIT에서 열리는 학교 있으면 다니고 보스턴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행사가 있으면 다 다녀보고 그때 굉장히 성행했던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고 이러한 배경을 최대한 학생들한테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직장을 너무 못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거의 포기하다가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마음을 바꿔 가지고 디지털 인문학 쪽으로 한번 교수 자료를 알아보자 해 가지고 2016년에 딱 두 군데 지원을 했는데 싱가포르에 하나 지원한게 있고 네덜란드에 하나 지원한게 있는데 둘 다 인터뷰가 됐어요. 근데 하나는 떨어졌고 하나 된 것이 라일랜드에 하겠습니다. 그때 디지털 인문학 부전공을 처음 개설할 때 제가 폴 비에탈라 라고 잘 아시겠죠 그 친구와 같이 조교수로 임용이 돼 가지고 네덜란드로 갔고 그 후에 제가 보기에 훨씬 더 매력있는 직장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라는 곳에서 개설이 거기서 이제 나와 가지고 거기도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 돼 가지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서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게 이런 배경이 왜 중요하냐 네 선생님 말씀 계속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드려도 되죠? 말씀하신 중에 그 싱가포르 그 거기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 당시에 뭐 어떤 맥락에서 어떤 학과에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 지원하실 수 있었던 건지 지금은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제가 그때 거기로 갔으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랑 잘 안 맞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긴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거기 역사학과에서 디지털 히스토리로 누구를 찾았습니다 누가 있는지 그냥 찾아본 거죠 2016년에 그 학과에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고 어떠한 지원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자신도 저는 디지털 인문학 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디지털 방법론을 계속 사용했던 학자이긴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의 정체성이 한국학이었어요 근데 한국학으로 자리를 찾아보니까 인터뷰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 군대 쪽으로 전 군대 쪽으로 특히 저같이 고려시대를 하는 사람은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디지털 인문학 쪽으로 하면 어떨까 두 군대가 됐는데 다행히 이게 난양공대였거든요 난양공대 역사학과에서 디지털 역사학으로 뽑는데 거기는 역사학과에서 한국을 가르치려는 생각도 없었고 저도 그때 그때 파일은 뭐가 없었어요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이 코딩 좀 할 줄 알고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뭔가 아는 게 좀 있는 그 정도였지 제 자신도 디지털 인문학이 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플랫만 있었죠 셀러버스 여러 개 만들고 나를 뽑으면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계획서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저 같은 사람을 뽑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무도 안 뽑았어요 그리고 티칭 데모를 해봤는데 제가 봐도 내가 뭐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이런 티칭 데모를 했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요 가르쳐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라일랜드학 그때 라일랜드학에 인터뷰할 때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 잘 됐죠 한 번 실패한 거를 고민해 보면서 그때 왜 안 됐을까 난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해서 가보니까 학생들 앞에서 뭔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얘기했지 근데 그거를 네덜란드 가서 해보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됐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난양공대에서 디지털 역사학 하는 분은 마이클 스탄리 베이커라는 분이죠 그 의학 하시는 분 의사 의사 네트워크 하시는 분 의사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가요? 네 네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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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의학 뭐라 그러죠? 거기서 사용하는 데는 약초 같은 것들 이거를 네트워크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만드시고 그 뭐지? 연구사를 소개된 것도 본 거 같아요 네 네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네 네 아 그분이구나 네 이분도 저랑 세대가 비슷해요 제가 나이안에 부임했을 때 이분이 막스 플랭크에 포닥약을 했을 거예요 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직장을 찾던 구직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서치가 그냥 안 됐고요 그 이후에 이분이 난양공대를 가셨습니다 디지털 역사학 쪽으로 네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서울대 자외종합부라는 데 대회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저는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제 한국학에 대한 이런 정체성이 많이 약해지고 정말 디지털 인문학자로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자외종합부라는 곳에서 왜냐하면 자외종합부라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무전공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뽑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수업을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에 들어가보면 디지털 인문학 수업을 해도 뭐 공학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 뭐 굉장히 많이 있고 문과만 한 인문학 쪽만 한 학생은 없잖아요 인문학 전공을 뭐 하나 두 개 걸치는 학생들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전공 무전공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개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자신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새로 개발하게 된 연구 분야가 방금 말씀하신 빅데이터 스터디서랑 빅데이터학이라는 분야인데요 이거는 제가 운이 좋게 2019년에 서울대 교수들한테 주어지는 그 지원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놀랐는데 제가 처음 이거를 받을 때 창의선도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선정이 됐어요 굉장히 운이 좋았죠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했을 때 돼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약간 농담삼 너무 진작에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봅니다 빅데이터 스터디스가 큰 틀에 있고 디지털 리무나 대체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좀 차근차근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으로 정리한 것이 몇 가지 한 편의 논문이 있고 이건 따로 지금 책으로 좀 몇 년 시간이 걸리겠지만 책으로 또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논문으로 한국어로 쓰여진 논문이 하나 있고 이거는 영어 버전입니다 영어 버전이 어떻게 근데 영어 버전이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넣은 거 수정을 좀 했고요 한국어로 읽고 싶으시면 포항공대 저널 문명과 경계의 2020년인가요? 2019년인가? 2020년인가? 그때 쓰여진 논문이 한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이게 저희 랩 홈페이지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유종합 학생도 있었고 인도에서 들어왔던 학생도 있었고 미국으로 진출한 대학원생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구글에 가 있는 엔지니어 지금 홍콩대 학생들 이러한 거 연구하죠 21세기 디지털 자료를 다루는 디지털 인문학 저는 역사학 배경이니까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게 될까? 후대에 페이스북에 업로드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이카이브가 된다면 그 아이카이브를 사용하는 역사학용군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전 세계에 지금 생산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데이터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을까? 어떠한 기기를 통해서 운반이 되고 있고 저장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기들의 수명은 얼마나 되고 이러한 기기들이 수십만 개 백만 개 단위로 가 있는 이러한 데이터센터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도 하고요 이거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강원도에 있는 가게라는 데이터센터이고 이것을 핀란드에 있는 데이터센터랑 비교도 하기도 하고 남미 쪽에 있는 데이터센터랑 비교도 하기도 하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다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스페인어로도 자료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어렸을 때 사용했던 언어라서 제가 스페인어 하는 거는 보신 적이 없죠 근데 요즘에는 스페인어로 가끔씩 자료를 찾아 봅니다 저기 중남미 쪽에 자료를 찾아볼 때 영어로 찾아보면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페인어로 찾아보고 정말 수명이 긴 수백 년 아니면 천년까지 갈 수 있는 저장 매체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피클 필름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이렇게 최북단에 있는 스발바드라는 섬에 어 디퍼헛을 사는 묻다기보다는 저장을 해두는 그러한 곳에 가보기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이 필름에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초해상 고해상도 이미지 모나리사를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게 QR코드거든요 초고해상도 QR코드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얘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커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 어딘가가 이 기기를 만드는 그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기계가 없어도 그 설계도를 보고 엔지니어가 있으면은 만들 수 있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필름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살려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저도 가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 두고 왔습니다 거기 북극 근처에 음 포커스가 맞췄지만 포커스가 네 좀 보이시나요 제 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런 것도 보고요 미국의 국회도서관이 트위터를 아카이브 하다가 실패하고 했던 실패담 아까 김바라 선생님이 실패담 말씀하셨는데 어 기관들도 여러 가지 실패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을까 이런 것도 조사해 보고요 여기 게이머들이 몇 분 계시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비디오 게임 을 아카이브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싸이월드 같은 플랫폼이 사라지면은 3200만명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인데 어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인가 역사학시대에 나서가지고 이거를 아카이브로 만들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봅니다 데이터의 여러 가지 유형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3차원 아 센싱하는 데이터 위치 데이터 유저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이터 어떻게 이런 광고 회사들이 머신러닝을 통해가지고 유저들의 여러 가지 패턴을 추적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하고요 그래서 서베런스에 관한 연구도 좀 했고요 이렇게 많은 어 빅데이터는 어떻게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파워링이 되는지 그래서 전력에 관한 연구도 해서 이 전력에 관한 연구는 내년 초에 디베이신 디에이츠라는 책 시리즈 아시죠? 네 네 그 다음 그 다음에 내년에 나오는 볼륨이 그 테마가 인프라스트로입니다 거기에 저희 제가 공동조자로 같이 참여하는 제 친구랑 같이 두 명이서 쓴 글이 있는데 에너지에 관한 글이에요 그래서 전력에 대해서도 글을 하나 썼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한 개 정도는 태양광 패널 이 정도로 그냥 전혀 문제 없이 파워링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번에 아마 지금쯤이면 이거 완성됐을 거예요 완성됐을 거예요 평창에 짓고 있는 디지털 보존 도서관 이런 것들 어디서 전력을 끌어와서 어떻게 보존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조사하고 네이버 갓 같은 데이터 센터 어디에서 전력을 끌어와서 그 수십만 대의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당연히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남미 쪽도 조사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 아까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아까 그 보여드린 필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깃허브에 이게 2000년 간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0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최소한 수백 년은 가겠죠 여기에 깃허브 아카이브가 저장돼 있습니다 필름으로 여기 다들 깃허브 있으실 것이고 거기 코드도 올리셨고 데이터셋도 올리셨을 텐데 그것이 이미 QR코드로 정리돼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력 서비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북극 근처라서 거기에 있는 얼음이 영하의 온도를 유지해주면서 얘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홍콩 사람도 아닌데 홍콩을 대표하는 것처럼 저 옆에 있는 분 제가 아는 그 분이시죠 잘 아시는 분 네 크리스티나 한 캐나다 윌프레드 로리에 계신 교수님 같이 가서 여기 조사를 했고요 이런 것도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그 폴마 프러스트가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놔요 이런 것도 경험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을 2008년부터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가르칠 때도 언제 모르겠어요 정규 출연에 대한 의사는 없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어떻게 디지털 인문학을 가르치는지 혹시 실라버스를 보여 드리는 것도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시겠는데요 전 항상 디지털 인문학을 가르칠 때 그리고 제 저의 랩에 들어오는 연구자들이 들어오면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담론이나 이런 연구들을 우선 공부를 하고 이거를 꼭 병행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디지털 인문학 그럴 때 디지털 기술을 복으로 사용해라 제가 툴이란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디지털 인문학 그러면은 일종의 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인문학 연구를 할 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항상 병행을 하라고 그러고 디지털 인문학에 입문을 했으면은 다른 디지털 인문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전 연구를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도 맞춰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확인하는 분야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서울대 자외종합 그런 데에서 특수한 공간에서 만들어진 이런 맥락도 있지만 항상 디지털 인문학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의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필름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마티 퀼션범 같은 교수님들 특히 2005년 2008년 이때 굉장히 어 영향력 있고 그때 디지털 인문학 굉장히 어 좀 시리어스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유심히 봤던 이런 연구서들 연결을 시킵니다 항상 그러니까 마티 퀼션범 같은 교수님은 보면은 그 영문학 하신 분이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연구하시잖아요 음 이분은 영문학 하신 분이 하드디스크를 정말 하나하나씩 그 이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구일 테러 난 직후에 거의 막 까맣게 그을러진 이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작업 그 과정을 찾아보면서 정말로 예상과 비용이 있다면은 나중에 완전히 수명이 다하고 망가진 하드디스크를 복구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이러한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약간 시기가 다르니까 2005년 이때 이 시기에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 시기에 맞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신 거고 저는 그 후대에 이제 웹 2.0 시대를 왔으니까 이게 스케일링업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 이것을 다루는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연구가 없었으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네 어 디지털 어 기술의 뭐 물성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학에 관한 관련된 연구를 할 때도 이런 큰 틀 안에서 이런 큰 틀 안에서 고민을 하지 거꾸로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어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이 연구하시는 분야가 굳이 이제 기존 연구 분야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넓게 보면은 기술비평 쪽하고 굉장히 맞다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꼭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기술비평 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뭐 작업들을 보면은 비평에 많이 이제 치우쳐 있는데 네 제대로 된 비평이 되려면은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운용되고 보존되고 또 그거에 대한 감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사실은 다 뜯어보고 정리해보고 이해한 상태에서 뭔가 이야기하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거든요 되게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거든요 예전부터 예전에 선생님 그 서울대 계실 때부터 네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저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봐도 여전히 그렇구나 라는 개인적인 인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쉬운 연구를 안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약간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런 걸 고집하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다른 분이 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 근데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것이지 뭐 사실 네 제 커리어에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제 연구를 보시면은 굉장히 서술 위주에요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평가를 받을 때 그래서 서술만 쭉 하고 있냐 그 서술이 엄청 힘들어요 인류학자가 어디 현장 조사 가서 누구도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핀란드 가서 거기 현지인들 만나가지고 얘기 나눠보고 뭐 보여달라고 하고 친분을 쌓아야 되고 어 AWS 데이터 센터 저 굉장히 많이 압니다 다 인터뷰 정리했어요 제 논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굉장히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축적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비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술비평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제 연구가 비판하는 부분이 부족하죠 저는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계기 중에 하나는 어 디지털 인문학 트레이닝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UCLA에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름 동안 있었어요 그때 만나게 됐던 분이 한 명 있었는데 잘 아시는 랩 마로베 지구수입니다 근데 처음 만나 뵀어요 2010년에 이분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 저 판다 엑스프레스라고 그 아시나요 미국에 있는 판다 엑스프레스 UCLA 캠퍼스에 판다 엑스프레스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 싸구려 중국식을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를 처음 만나고 잘해 주셨어요 이런 여러가지 조언을 해 주신다고 하면서 파비에르 너는 다 좋은데 좀 재미있게 너무 역사적인 거 역사 이런 중세 이런 거 하지 말고 컨템퍼리 하는 컨템퍼리 한 거는 연구할 생각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박사 4년차였고 제가 좋아하는 건 한문이고 한문 때문에 인문학을 왔는데 21세기 컨템퍼리한 이런 현대 자료에 대해서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제 머리가 어딘가에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서울대에 가고 나서 더 이상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학을 약간 포기하는 상태에서 교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학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그거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구상한 것이 빅데이터학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진행하는 역사학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마노비치 교수예요 그 즈음에 마노비치 교수님이 쓰셨던 저작이 소프트웨어 텍스 커맨드 네 뭐 정확히 한국어로 뭐였죠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령한다 그랬던가 그 책을 쓰신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네 그때쯤입니다 그때는 어 소프트웨어 서리스라는 것도 계속 주장을 하셨고 네 왜냐면 한국어 번역본이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네 90점입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뭐 자연스럽게 제가 뭔가 계속 개입하게 된 것 같은데 사회를 보시네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그 그 이제 어우 김바루 선생님 너무 네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아로우 롤시 헌슈와이 뭐야 저 저 제가 좀 질문할게요 아 질문할게요 저는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레븐 마누비치 선생님 이야기 뭐 컬처 아날리틱스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첫 번째 질문은 그 서울대에 오셔서 오히려 그런 DH 본격적인 DH연구자가 된 것 같다 되었고 네 네 자유전공학부 환경이 그 처음부터 태생이 디스플리너리가 없는 거의 무전용인 그렇죠 그렇죠 사실 디지털 인문학은 많은 연구소가 따로 디지털 인문학 학과가 없어요 한국은 뭐 인문정보학과 가 있는데 인문정보학과 그런 카이스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은 뭐 그냥 뭐 국어국문학관이 사학관이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학부부터 아예 그냥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디지털 인문학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하시는 것도 일종의 빅데이터학이라는 것도 독립적인 디스플리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점점 그래서 점점 그런 간학문적인 것보다도 디지털 인문학도 그냥 아예 학문체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그런 디지털 인문학 전공 홍콩대에서도 독립된 전공이 생긴 거니까 그런 것과 홍콩대의 환경 그리고 서울대의 환경 그런 독립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의 탄생 이런 것에 좀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독특한 좋아요 눌러주세요